네가 여기서 치고는 힌만 다 네가 직선 치고 힌만. 직선 치고 봐. 제가 제가 잘 생각해. 네가 이해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게 아니라서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가는게 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부분이 의미가 없잖아. 시인이랑 내가 유회를 보고 내가 여기만 맞추고 있다가 여기를 보고 있다가 하고 다른 날 때려보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보고 그냥 시인 연습하는 게 아니고 여기보고 여기보고 이거 여기보고 할 때 하고 여기보고 틀리하지? 니가 놓고 니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거기에다 좌우 걸어둬야 돼 그지? 그게 틀리지? 그런 의미 없이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니가 정확히 위치 거기에다가 더 찔끼라고 무슨 말이야? 나는 여기다가 더 칠 거야 야 여기서 한 번 찍어 여기도 보고 있어 근데 이 게임필 때마다 잘생겨요 여기를 봐 저기를 봐 여기도 봐 제이븐은 여기를 보다 이렇게 지냈어 제이븐은 여기를 안 본다고 여기가 니가 때리면 때린대로 가는데 여기를 안 보고 저기만 먼저 본다 그치? 아 약간 이루어지신다 그치? 땀 때리고 그냥 놔두고 쳐다보면 돼 그거 그잖아 근데 내가 때리는 거를 정확히 안 봐 그러니까 빅싸게 나오고 잘못 맞으니 나온다고 넘만대로 가는 거야 구경하려고 그치? 내가 얼마나 잘 친다 내가 잘 친다는 거야 여기까지야 라켓 자체가 거짓말 안 하잖아 내가 이렇게 쳤으면 정확히 가는 거야 이렇게 쳤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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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맞는 자기가 때리는 서점 자체가 하고 자기 라켓에 맞는 볼을 정확히 봐야 돼 근데 이건 안 봐 이건 생략이야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기도 전에 저기는 그런 거야 아 너 해피할 때 생각해 봐 너 크로스할 때 어떻게 해 이렇게 해 아 맞아요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그치? 가는데로 해 그치? 이렇게 봐야 되잖아 볼을 치면은 내가 어디를 쳤고 어떤 각을 맞췄기 때문에 저기로 가는 게 당연한 거지 야 차로 운전할 때 내가 우측에 돌렸어 우측에 가는 게 두 바퀴 돌리면 두 바퀴 돌아가는 거야 다행히 있네 저기를 보고 이렇게 돌리니? 그건 아니잖아 앞을 보고 이렇게 내가 그 거리를 들고 이렇게 강점을 들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를 보고 탄다고 생각해 봐 그럼 멀리 보고 내가 여기서 보고 30배 이 각을 보고 이렇게 가겠다 이걸 예측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이 소리야 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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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량기 하하하 하하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삑살이 날 경우가 많지 하하하 하하하 땅 땡겨야 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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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탁 달리 가면 멈췄지? 그럼 가다가 죽으면 죽는다니 그럼 위에 숨도 또 깎아내줘 유도하고 유도하고 지고나서 니가 쳤어 여기 있을거야? 딱 맞았어 그럼 명사분 시선이 이렇게 따라오겠지? 본데? 시선이 바로 이리 봐 데이블부터 실수하는게 크로스하고 여기 언더에 있지? 아 이 자세가 해봐 니가 여기 훔치고 왔어 딱 갔는데 그치? 근데? 어떻게 봤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정확히 치고나서 그 다음에 딱 자세가 흔들어져있기 때문에 자세가 흔들어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볼 자체가 빅사이에 나거나 나거나 잘못 맞았겠지 딱 줄어갔어 비속적으로 그 다음에 시선을 휘가 대각 죽거나 대각 휘으로 딱 잡고 생각해 잡으실거야 그치? 그럼 정한게 맞게 돼 근데? 생각 않고 저기부터 자세가 흔들어져 여기 볼지 말고 저기로 볼지 말고 저기로 볼지 말고 따라갈지 말고 여기가 여기가 니가 여기 치면은 힘만 다 간다고 믿으라고 네 니가 직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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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간다니까 나께서 그 힘만 하진 않아 내 자신을 못 믿는거야 별로 내 본인 자신도 못 믿는데 뭘 믿어 빅킹을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여기서 힘을 정확히 때리면 정확히 가 그럼 역사 대각이다 그럼 각을 잡아주면 대각이야 이것부터 생각하고 가야되는데 거기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빅사이가 나올 수 있어 이거는 빅사이가 왜 나올까요? 당연하죠 내가 치는건 안보는데 당연히 내꺼부터 맞는거부터 봐야되는데 디지털 보면 그럼 빅사이가 나올 수 있어 위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없던거리 빅사이가 나는건 내가 볼에서 치는 깨끗이야 먼저 뛰는경우 그렇지 먼저 뛰니까 거리도 안나올거고 그렇지 이 거리를 보고 가야할까 그렇지 이 거리가 나와야할까 이 거리가 현재 이게 봤는데 이 거리야 이 거리야 이 거리가 이 거리가 이 거리가 빨리 뛰고 더 잘 뛰고 가고 그래 싫은건 느리야 너를 니 꼭 니 니 꼭 니 꼭 니 꼭 늦으면 니는 왔다 여기서만 쳐야된다는 여기서만 여기서 치면 안돼 어 여기서 쳐야돼 여기서 쳐야돼 여기서 쳐야돼 저게 선택이야 나 도우인 입장에서 뒤에서 치면 좋다고 하니깐 빠르게 강하게 그것이 생각났어 밑에 쭉 앉아 그렇게만 니가 선택한 걸 이렇게 지게 저한테 맞춰서 도우인 입장 이리와 이 그 이 그 감사합니다.